안 들어오는데? 들어오실 거야 어? 14명! 캐럿? 30명! 캐럿? 추임사장인 어? 지금 점점 이제 점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윤정환 생일을 축하합니다! 됐어 꺼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한입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10월 사이에 생일을 맞아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생일 축하도 많이 받고 또 우리 멤버들한테도 받고 그리고 저희랑 같이 계신 직원분들, 스태프분들 그리고 많은 캐럿 분들한테 정말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축하를 받았어요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기 진짜 정말 우리 캐럿 분들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정한아 생일 축하해 정말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하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2년 전이죠 재작년에는 음악방송을 하고 그때 또 우리 캐럿 분들이 그 플랜카드 같은 걸 다 정한아 생일 축하해 뭐 이런 걸 많이 들어주셨고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또 멤버들이 뭐 이제 숙소에서 케이크를 들고 선물을 주면서 생일을 보냈다면 오늘은 필리핀에서 생일을 맞이했지만 정말 가장 행복한 생일을 맞이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어제 생일인 거를 정말로 기대도 하나도 안 하고 있었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뭐 한 아침 뭐 낮 2시쯤에는 아 내가 내일 생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하루가 지나갈 때쯤 막 11시 마닐라에서는 여기가 11시가 한국에서는 12시죠 그때는 정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도겸이랑 방이 같은 방이에요 누가 띵동띵동 눌러서 도겸이가 나가더라고요 형 그 약은 어떻게 막 이러면서 막 한두 명씩 들어오는데 갑자기 빰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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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들어왔어요 우리 멤버들이 근데 처음에 쿱스가 들어올 때까지 뭐야 얘가 왜 우리 방에 왔지? 저는 제 생일인지를 까먹고 있어가지고 뭐야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멤버들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생일 축하한다고 근데 제가 그때 또 되게 민망한 상태로 있었거든요 여기가 저희 방이라서 그래서 막 진짜 제가 제가 가장 민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축하를 받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 진짜 멤버들도 그렇고 저 제 생일을 축하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생일을 작년 재작년에도 가장 그때 가장 행복하게 보냈지만 오늘도 진짜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도겸이 형들 나보다 기분 좋은 것 같은데? 생일 축하합니다 정한이 형의 생일이에요 아 맞아요 아 이게 어제 사진이 올라갔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사진 찍어서 올라갔어요 맞아요 이거 우리 V LIVE 때 이 케익 그대로 보여드리자 하고 저희가 그냥 그대로 안 먹고 있었어요 안 먹고 간직한 거거든요 캐럿들 정말 정한이 형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 정한이 형 생일인데 오늘 하루 어땠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버논이도 오고 막 우리 멤버들이 계속 저희 방에 찾아왔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밥 먹을 때도 오고 막 싫을 때도 없이 계속 왔어요 와서 그냥 정한이 형 생일 축하해 정한이 형 생일 축하해 진짜 한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았죠 정한이 형 생일 축하해를 수백 번을 들은 것 같아요 멤버들이 이렇게 다 챙겨주려고 이렇게 한 번씩 다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진짜로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또 저녁에 저희가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또 맞죠 저희가 평소에 고기를 안 먹는 건 아닌데 잘 먹어요 저희 고기 또 고기를 먹으니까 또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역시 고기는 너무 좋았어요 생일 때는 또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고기 소고기도 먹고 막 진짜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잘했다 잘했어 네 오늘 생일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진짜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너 그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생크림 묻어 그럼 이제 이걸 먹으면 되죠 네 앞에는 에스쿱스가 있습니다 앞에는 에스쿱스가 있습니다 에스쿱스 출연 에스쿱스 또 제 생일 축하해주러 잠깐 아닌데 육개장 받으러 왔는데 내가 그렇게 육개장이 중요하죠 내가 그렇게 포장하려고 하면은 육개장 좋죠 알겠습니다 에스쿱스 육개장 가지고 왔어요 저희 방에 하나 남았었거든요 육개장 라면 육개장이 아니고 라면 근데 형 생일이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댓글도 이렇게 몇 개 읽어주세요 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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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밖에 없어요 아 네 쿱스 얘기 밖에 없는데 정말 생일 축하한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사랑한다고 맞아요 우리 캐럿들 어떡해요 정말 항상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캐럿들 너무 고맙고 제가 여러분들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캐럿들은 정말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이고 이렇게 저희가 태어난 날마다 항상 좋은 말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마닐라에서는 생일이 대략 4시간 정도 남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이 9시 17분이니까 한 2시간 20분 네 한 3시간 정도 대략 대략 3시간 정도 대략 3시간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희 멤버들이랑 수영장도 가고 저희 이제 수영장 갈 거거든요 네 맞아요 뻥이야 뻥이에요 장난 아니고 저희들끼리 재미나게 놀 거예요 네 맞아요 아주 정한이 형 생일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시간만큼은 정말 정한이 형을 위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끔 정말 재미나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나도 정한이 형 생일 축하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 캐럿분들 오늘 추석인데 맞아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아까 글을 올렸거든요 아 그래요? 캐럿들 오늘 어떻게 추석인데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가족분들과 그리고 남은 내 생일이야 내 생일! 추석 데이가 아니죠 정한이 형 생일인데 제가 죄송해요 얼마나 말하는 거야? V LIVE의 반을 네가 말해 그렇죠 제가 나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추석 명절 또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캐럿들 힐링하면서 푹 쉬시고요 또 명절인데 명절에 깨어있는 제 생일 축하해주고 또 우리 세븐티 응원해주느라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한이 형이 오늘 생일인 부신 캐럿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축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저와 같이 천사 날에 태어나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오늘 정말 행복하게 보냈어요 오늘 제가 행복하게 보낸 것처럼 우리 저랑 생일이 같으신 모든 캐럿 분들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더 행복한 추억 만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고기를 먹고 와서 빨리 씻어야겠어요 냄새가 너무 나요 고기 냄새가 모자를 벗으면 고기 향기가 정말 펄펄 나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쓰고 참 정말 모자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아 정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저희는 이제 브이앱 마무리하고 샤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행복한 하루였고요 우리 캐럿 분들도 추석 연휴 푹 쉬시고 정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축하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 캐럿들 항상 행복하고요 밥 맛있는 거 드시고요 네 항상 저희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네 고마워요 안녕 나도 아까 하고 싶은데 케이크를 들고 있을게요 알죠 이제 케이크 하트 네 케이크 하트 네 케이크 하트 고맙습니다 캐럿들 안녕 캐럿들 잘 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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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